아, 역시. 그렇죠. 거기, 거기 항모니는 그쪽. 거기 제거해야 돼요. 아, 저기 잘라야 돼요? 네. 저기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 꼭 잘라야 돼요. 아직도 마늘 까고 있어요? 보면 정태훈은 빠르지는 않아. 정태훈 씨는. 전복죽 아시죠? 전복죽 사건. 5시에 시작해서 밤 12시에 먹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저렇게 까서 어느 세월에 까냐? 아니, 뭐 지금 4개. 4개를 빼. 아니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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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. 너무 오래 걸리는데? 슬로우 푸드래. 슬로우 푸드래. 슬로우 푸드래. 어우, 좋게. 딱 하네. 오빠, 오빠는 잘하네. 승효 씨는 잘하네요. 마늘은 그냥 내가 깔 테니까 양파를 까, 양파. 슬로우 푸드가 저렇게 늦게 까는 게 슬로우 푸드는 아닌 것 같은데, 제가 알기로. 아, 높네요. 손이 안 들려? 형, 언제까지 까야 돼? 아니, 까. 이게 삼계탕에 양파가 들어가나? 어디야? 삼계탕에 양파는 안 들어가지. 아, 양파는 필요 않나 보다. 승효 형이 옛날에 착했어. 옛날에 착했어. 내가 일산으로 이사오라고 한 것도 강남에서 계속 놀길래. 네? 내가 일산으로 이사오라고 한 거야. 태호랑 나랑 총각 때 둘이서 일주일에 한 네 번은 만나서 뭐 당구치고 놀고. 난 언제 만났지, 그럼? 아, 깜짝이야. 이사를 하자마자 태호가 결혼했어. 그러고서는 안 놀아줬어? 어, 그러고 안 놀아주더라고. 그럼 누구랑 놀았어? 여자친구랑. 그래서 누구 만났었는데? 어떻게 안 해. 아니, 여자 말이야. 여자도 왜 이렇게 궁금해? 술 한잔 같이 하자. 그러면 이제 선배, 형들, 이런 분들이 많은 건 거지? 그치, 그치. 오빠 자리 마련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척척척척 잘했다며. 뭐 어떻게 해. 아, 그러니까지. 사실, 아내한테 비밀이 없어. 언니 뭔데 놔둬야 해? 아, 옛날에. 아이, 왜 그래. 도와줘. 도와줘, 형님. 아니, 난 그냥 궁금할 뿐이야. 아니, 그게 뭐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, 사실. 바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? 집요하게 계속 지금 3일째 그런 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. 궁금한가 봐요. 태호도 그렇고, 이니 씨도 그렇고. 제 과거를 아마 한 90% 이상은 알고 있을 거예요.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. 함께했던 우리의 추억만큼 우리 둘만의 비밀도 많이 있죠. 이 방송 보고 우리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야? 그만 얘기하자, 이제. 3일째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. 3일째? 내 과거에 대해서. 아무나 하나 던져줘요. 아무나 하나 던져줘요. 그 여론중이 하나. 그래야지, 끝나지. 어, 맛있겠다. 나 오해인 생각이었지만. 오우. 정말 순전 삼겹다. 자, 먹자. 비주얼 장난 아니다. 우리 오빠 진짜 잘하지? 하지 마. 빨리 못 봤어? 플레이팅을 잘했잖아. 어머, 자세가 됐다. 저렇게 해야 됩니다, 저거 진짜. 저런 데서 끝까지 다 와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정신줄을 놓고, 자기가 먹는 순간. 여태까지 공중탑을 싸놓고 맨 밑에 한 땀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머나, 역시 서로 저렇게 다리. 야, 여기도 있어. 당신이 어떻게 해? 이게 오빠가 나오게 돼서. 왜 이렇게 시큰하네? 많이 먹어, 많이. 시큰들. 시큰들. 이제 우리 집에 자주자주 오고 그래. 형님이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. 자주 오면, 옛날 얘기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야? 어, 그거 자꾸 궁금해. 뭐, 모다리 풀어봐? 어, 어. 그 안에 너의 얘기도 같이 나올 텐데, 괜찮겠어? 나는 뭐 전혀. 아, 근데 나도 뭐, 괜찮아. 아, 괜찮아. 굳이? 난 청년 갈백해. 아, 근데 그건 맞아. 둘이 연애할 때, 태호가 나를 데리고 나이트 이런 데도 많이 갔단 말이야. 그냥 술집이라고 해 주시죠. 너무 솔직했나? 근데 언니는 오빠가 그런데 놀러 가도 괜찮았어? 응.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네. 아니, 어쨌든 여자들을 만나는 곳이잖아. 너 나이도 있어? 너무 가봤나 본데? 아니, 가보길래 오빠가 옛날에 나 데려다줬다가 한 시간만에 찾으러 왔잖아. 한 시간이면 충분히 놀지. 나도 한 시간 놀고 집에 가고 버리잖아. 아, 그랬나? 그래? 오빠는? 막 세게. 끝까지 놀잖아. 아, 나는 끝까지 놀잖아. 어, 그래서 강남 한복판에 거기다가 그게 오피스텔가 어떤 거야? 아... 왜 그런 거야? 잠깐 쉬어! 하고 그러면 나도 나올 게 있는데? 오, 하나씩 있거든, 옵니다. 진짜 괜찮겠어? 오, 나는 괜찮아, 나는. 어떡해. 아,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? 그러다가 우리 한 명씩 나와. 왜 자꾸 한 명씩 나오고 나오지? 뭐 한 명 나오고? 오케이. 기막아. 빗소클 내려봤는데. 너무 좋아해준다. 나는 솔직히 내가 처음 딱 데뷔했을 때 태호를 만났잖아? 순진하고 되게 순수한 그런 아이였어. 나는 술이라던가 밤모 spider 이건 다 태호한테 배웠어. 노는 걸 나한테 배웠다고 하면 내가 되게 이상한 나쁜 사람 같잖아. 이상한 거 아니야. 누가를 가르쳐줬다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인생을 가르쳐주고. 연기를 가르쳐주고. 연기 수승이었어, 연기 수승. 오빠는 진짜 과거 없어요, 제가 모르는 거? 뭔가 있는 눈빛이었어. 난 연애할 때부터 다 너한테 다 얘기했어. 본인이 하루 많은 걸 다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. 그중에서 또 숨기는 것도 있죠. 없어, 없어. 난 자신 있는데 뭐. 얘기해. 안 돼, 근지근지. 말하면 안 돼, 안 돼. 안 돼. 진짜? 너 먹으면 안 돼. 얘기해? 그만해, 제발. 내가 모르는 게 없을 텐데. 2008년도쯤에. 2008년? 2008년이면 우리 결혼하기 직전인데, 2008년? 태현 씨 돈이 지금. 입이 바짝 바짝 말라, 지금. 필리핀 한번 갔다 왔잖아. 갑자기 필리핀 나오니까. 아니, 진짜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운동 좀 하고 올게. 운동 좀 하고 올게. 아, 이거는. 뭐야. 어이없네? 야,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 좀 자주 해야겠다. 그래. 둘이 뭐가 있는 거 같아. 아, 그래? 나는 그냥 오빠한테, 오빠의. 너는, 너는 나한테 과거를 얘기하고. 아, 그렇지. 아유, 그거 뭐 아니면 뭐 하겠어요. 아유, 때는... 아유,ei! 네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